한미약품 오늘 말씀드릴 거 여러분께 지금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듀얼 아고니스트 이게 뭐냐면은 지방간이거든요 지방간 여러분들 이 의학계에서 지방간도 생각보다 많이 다르거든요 우선은 지금 한미약품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주고 있는 게 유럽의 간확회에서 한미약품의 초록이 공개됩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유럽 간확회에서 한미약품의 NASH 치료제라고 이게 좀 어려워요 저도 확실히 이 약 쪽은 그래서 이거 듀얼 아고니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임상 이상 초록이 공개됐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비교약물들을 봤을 때 지금 한미약품의 약품이 생각보다 효과가 너무나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픈라벨 임상으로 지방간 함량 10% 이상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지금 지방간 감소율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미약품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다른 약에 비했을 때 너무나도 좋다는 효과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계속 봐야겠지만은 임상을 우선은 지방간 감소율 효과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미약품 이 약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한미약품의 영업가치만 또 추가되니까 기존에도 이 한미약품의 약군이랑 이 가치를 따졌을 때도 지금 주가는 상당히 싸다라는 평가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이것까지 추가되니까 아 이거는 진짜 너무나도 싼 가격이 아니냐라는 말이 여의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의도에서 얘기가 나오는 순간 금방 올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야겠죠 사는 것보다 이거는 비중 조절만 잘하면요 리스크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 신약의 가치가 룰로슈와도 개발 중인 약도 있고 사업 개발까지 돈이 진짜 1조 이상으로 진짜 이 약의 평가 가치가 평가되는데 이게 신약의 가치를 제외했을 때도 동종 피어 대비 멀티플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볼 게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들이랑 같이 비교해야 돼요 그거랑 따지면 실적 개선도 되고 마진율까지 계산하면 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 이게 40만원 이상 43만원 이렇게 가도 돼요 진짜 문제는 점점점 더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 생각하세요 지금 아직 자 보세요 항상 제가 MACD 이 파란색 빨간색 차트 설정법 있죠 이거 이 설정법 여러분들 두고 이거 빨리 붙여야 된다고 세팅법 해놓으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물어보세요 위에 있는 제 번호 오픈해둘 테니까 이 차트 세팅법 모르신 분들은 저한테 그냥 간단히 한미 이 네 글자 아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이렇게 두 글자만 남기신 분들은 제가 이 차트 세팅법 파일로 설명한 파일이 있거든요 그거 보내드릴게요 이거대로 세팅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무릎에 제대로 진입해서 제대로 수익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우리가 항상 똑같죠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떤 약을 개발하고 어떤 약이 임상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이것만 파악하면은 이런 급등 패턴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이런 패턴이 보통 이제 여기서부터도 여기도 마찬가지인게 다 임상이 기대감 날짜 한 일주일 전에 올라갔어요 다 이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쭉 빼고 한 번 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급등 패턴 차트 이거를 여러분들이 먹는게 생각보다 어려운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 녀석들이 개발하는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이벤트 이런거 일정만 확인하면요 그냥 일주일 2주일 전에 미리 사놓고 진행하면 간단하다는거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만 확인하시면 정말로 어려운거 없다는거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바이오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평택의 바이오공장 이 평택의 바이오공장이 1세대 생산설비거든요 이게 여기 가동을 더 업 시키고 있잖아요 업 이게 말이 뭐에요 매출을 더 일으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위탁 생산도 하고 있고 자체 신약 개발 미국에 판매하고 있고 특히 비만치료제 이게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요새 이 다이어트 주사도 생각보다 많이 사는 많거든요 이게 근데 단가가 엄청 비싸요 제가 알기로 5회 하면은 한 400인가 하더라구요 진짜 그 정도로 마진율도 좋고 많이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약군이 너무나도 좀 라인업이 좋아요 제대로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정들을 매번 확인하고 하기가 제한되는게 보세요 직장생활 하시죠 그 다음에 사업하시죠 바빠요 집안일 하시느라 일정 확인 매일매일 못한단 말이죠 그 일정을 제가 카톡방에서 미리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한미약품 매매방 하나 만들어 놓은게 있죠 여기에 제가 초대를 해드릴테니까 오셔가지고 파이프란 일정 확인하면서 이런 급증전에 미리 잡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쏘면은 수익신을 하고 나오고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요 한미약품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바이오주들도 도마해볼 수 있어요 정말 바이오로 돈 못보면은 이제는 바보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한미약품도 한미약품이지만 다른 바이오주들도 같이 매매를 해보실 분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간단히 자 한미약품 이렇게 4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릴게요 아까 한미 2글자는 차트 세팅법이고 한미약품 4글자는 이제 카톡방 초대링크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거에요 맞죠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준비한게 있죠 이렇게 한미약품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 아 매매 전략 자료집을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여기에 제가 이 파이프라인 이제 임상중인 약들 일정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일정 이런걸 다 제가 날짜별 다 정리해놨어요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일주일 2주일 전에 매수 미리 해놓으면은 급등 그대로 전에 잡아서 쏘기 전에 어 쏘고 나서 수익 실현하고 이런걸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정도 주식을 할 줄 아는 분들이면 보기만 해도 이제 매수 타칭 분명히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다 설정해놨고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실현하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세력이 매도하는 자리죠 어떠한 수급비 발견되면은 이제 세력들이 빠져나간 자리입니다 이때는 매도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것 때문이라도 이걸 꼭 보셔야 된다 위에 있는 제 전화번 있죠 여기에 한미약품 네 글자 쓴 다음에 뒤에 자료라고만 두 글자 추가해서 보내주시면은 어 이렇게 한미약품 자료 여섯 글자 적어서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이 자료집을 제가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여러분께 중요한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투자자 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 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직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좀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 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요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은 아는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이신님 제가 단타이신님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 드리는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이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이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